. 자, R에도 세잖아. 이따와야 돼, 이따는? 400원 모았어. 일단 350원 이상 모았으니까 무기업 한 번 할 수 있죠. 떨어지고 무기업 한 번 할 수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둡시다. 자, 고기! 어? 또 있는데? 뭐지 이거? 자꾸 게임 화면 같은 걸 보여주네. 호랑이구멍님 축하 고마워요. ㅋㅋ ㅋㅋ 나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네? ㅋㅋ ㅋㅋ 남은 내가 몇조건데 없다. ㅋㅋ ㅋㅋ 자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되기 이전에 한 번씩 들어주시면은 아주 고맙겠네요. 이쪽인가? 아 이게 랜덤 텔레포트. 랜덤은 좀 그렇다. 아... 어어? 아우! 아우! 아! 죽었어! 괜찮아. 모았어 모았어. 모았거든. 바바리안 퀸! 아까는 아 얘 레이디. 레이디니까 퀸이구나. 바바리안 퀸으로 가볼까? 워킹 탱크. 걸어다니는 탱크다. DC으로 캔 테이크 비팅. 스페셜. 바바리안 샤우트. 바바리안의 함성. 걸어다니는 탱크라는데? 308원. 어디 쓸 수 있겠지? 걸어다니는 탱크 치고 좀 작다. 아싸. 드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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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낄 수 있나? 못 껴! 마포사. 무기가... 무기가 무거워. 총 selki 온 lado. 일단 어쩔 수 없지? 이거는 근처에만 잘 보이는 거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와 채통봐 263? 말도 안 돼 총이 장난 아니네 어 킹소리 낼만하다 자 오른쪽으로 툭 달리면 돼요 자 삥뚤어서 이른바다 데미지는 좀 그러다 그러네 오 얘들 잡아놓고 어차피 뒤로 돌아야 되니까 얘들은 좋아합시다 한 마리도 있죠? 이 새끼 함정임 어? 여기거 잡았네? 언제 잡은거지? 비밀통로 이쪽 아래쪽에 있어요 괜찮아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 나는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 바바리암만 갈 수 있는 곳 아 드워품만 갈 수 있는 곳 여기죠? 쭉 달리면 됩니다 몸통이 작아서 야 여기 다 작네 사이즈 봐 스몰 사이즈다 아싸 룬 뱀파이어릭 룬 오 가빠이 낄 수 있는거야 얼마려나? 가빠이 낄 수 있네 좋았어 남은 곳이 별로 없어 이제? 아래쪽으로 올까? 와 점프력 기존 여기 가빠이 흠눈 띄고 흠눈 두개씩 끼면 다시 타라 그러면? 퍼스로다 퍼스로다 오 퍼스로다 안 따라 안 따는데? 안 따라 디젤 시키는건가? 뭐 지자가 어떻게 잡지? 미사일 없앤다고? 오오 그런거 같은데? 맞네 미사일을 없애네 어디야? 그렇게 좋은거 같진 않은데? 없는것보단 좋긴 하지만 어 또 써버렸어 그 비행기 게임에 폭탄같은거지 그니까 오우씨 뭐 처음으로 왔다 오우씨 낙가 여기서 죽었나? 일단 이이이이이이이거 여기서 만약에 죽었을때는 방 미사하면 되겠죠? 더이상 얻어어어수있는게 어떻게 죽은게 딱히 보지 않을까? 보스? 보스? 왜이리 보스가는걸 좋아해요 마라가 없어 아아 맞다 잠깐만 얘면은 보스 쉽게 잡을 수 있겠는데? 판을 없앨수있으니까 근데 마라가 없어 마라가 그래서 마라 아껴가지고 마라 좀 챙기면 체험생물하고 마라 좀 챙기면 한번 봐봐야죠 아 좀 더 좀 더 좀 더 노웅 안돼 오쌰 이거봐 이기넘은 석밥이지 어어 노! 봐라 아래 상자있다 오 처음 보는 앤데? 이거봐? 이런봐라? 뒤를 쳐야되나? 어어 뒤쳐야되나봐 희귀하다 뒤를 쳐야돼 아잇 이기 짜증나네 어어? 너무 맞는다 좋아 야 얘는 쉽네 패턴이 그거 같다 파랜드 스티트 2에 나오는 그 스톤 엣지 아우씨 오오오오 안돼 잠깐만 저 뒤에 뭐야 인간영상이 막 날라 생기는데? 나만 봤나? 영상기 있는데 맞으면 튀어나가는군 점프를 하는건가? 야 이거 균씨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 이 게임을 하면 눈 트리트리 탄거 진짜 싫다 야 고참다 나이스 디피트 올 에니미 모든 적을 죽여? 저기 어디있는데? 아 설마 설마 아 니들 거기서 뭐하냐 주민 속도 없어? 안돼 못죽여 아 아 젠장아 와이 디카피니 스티커 닥스 계속 스티커 닥스 감사합니다 못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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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이 망하이 뭐야 이놈이 큰데? 오오오 잠깐만 너 목이 없잖아 테드리 소울스 목이 없어 야 이 돈 많이 준다 야 이 돈 많이 준다 야 이거 많이 넣었으면 대박이었는데 아 거기 어어 이상한거 맞았어 아 생각도 안했는데 떨어지는거 보고 천원은 모아가자 아 쟤들 뭐야 미쳤네 어어 어 아 아 아꼈다 아 아...이디에쓰... 자, 팔라딘! 아니, 팔라딘 알고! 바바리안 킹이어야 돼! 아크메이지? 아...개고몬 미스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되지? 좀 잡고 싶은데? 아니, 죽는 걸 어떡하라고! 팔라딘! 아크메이지? 어, 마이너가 불이 있어? 무게! 잠깐만, 이러면 되지 않을까? 무게? 백인데? 뗄 수 있나? 케이프? 아직도 못 끼네? 좀 다른 애들을 조정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 오, 모잘라, 오. 됐다. 어? 아, 망토가 빨간 거야? 망토가? 망토가 빨간데? 망토가 빨간데? 자, 이제 이거 불덩이 있으니까 걔네 잡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는 될 겁니다. 이거 얼마지 보자. 875원. 어우, 좀 비싼데? 그러게 난 빨간 거라서 못 끼는 건 줄 알았는데, 망토가 빨간 거였어, 단지. 켜! 오른쪽. 적 이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있다. 비켜있나. 오오, 잠깐! 앵벌케라서 약하다. 아까는 얘들 다 한 방에 보냈는데. 오, 잠깐만.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다 왔지. 밸런스 룬. 헬룸. 투구룬이 왜 이리 많이 나와? 죽을까? 죽여라. 나 죽여라. 두개 죽였어. 이제 이 맵을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다시 돌아가자. 두드2, 두드2세. 아까 그 닌자 그거네? 이거 뭐예요? 에디 맵. 에디 맵이라 그러나? 유 리멤버 띵. 너는 기억한다. 윗, 위드. 엑스트림, 엑스트림, 히로리. 오, 예. 얘는. 정말 멀리까지 갔네. 다윈. ADHD. ADHD. 야, ADHD의 시놈이면은. 네, 두드가 바보라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빠르겠는데? 어, 아르님 혹시 펜하트 그려주신 그 아르님 맞으신가? 야, 진짜 빠르다, 이거. ADHD의 시놈이면. 폴. 야, 쿱고봐. 진짜 빠르다. 야, 미치겠어. 이거다 이거다. 아, 스피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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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어디서 니들. 야,하하하하. 쏜다. 호호우! 푸시, 오. 아, 괜찮아. 라이프스 입으니까 아니에요? 아이디가 트리삭이네 지정 빠르다 야 점프 한방에 어디까지 가는거야 자 점프하고 닭살인데 빠르기까지 데미지도 세 야 데미지가 세네 애들이 다 한방이야 좋은 캐릭터였구나 딘자 야 쩐다 이거 좀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애 어 뭐야 저널 세번째꺼 저기 아마 스토리 뭐 관련된 그런 것 같은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죠 야 너 한방이다 저거 왠지 제작사 사진 같애요 맞죠 제작사 사진도 있고 야 미치겠다 이거 너무 빨라서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아 자 A, B, C, D 신업이 있으면 무조건 하세요 어 여기있어 여기 쏙 갔나? 네 악마성 맞아 그런 형식의 게임이에요 이것도 로그 라이크 좀 더 게임이 나죠 얘를 은신히 안들어가죠 근데? 얘를 은신 말고 다른게 있네 얘를 은신 말고 다른게 있네 없애신이은 신고 민자라 안가? 오우씨 좋으라 니 아래에 뭔가 있겠지 아이씨 내가 원한거 이런거 알지 복스라 레벨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죠? 보스도 트라이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아 좀 나중에 해야죠 일단 바바리아는 퀸으로 돌렸을 때 상황이 괜찮다 그럼 복스라이 한번 해보죠 레벨이 죽은 데스라고요? 아니지 레벨이 죽은 데스에요 설마? 리얼? 그런가? 스물다섯 번이나 죽었다고 내가 볼까? 설마 적어도 서른 세번에는 가야된다는 거네 이번에 죽었을 때 레벨이 오르면 두 분이 죽고 아니면 만이겠지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뭐요? 수박이 안 죽는 것 같은데 오 맞다고요? 맞다고요? 맞대 맞다니까 충격적이다 좋아 레벨 되기 전에는 잡아줘야겠지 없어있어 없어있어 네번째 맞아 레벨보다는 레벨이 이 게임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나? 보이기용 아닌가? 보이기용? 레벨이 안 죽었어요 레벨이 없어있어 이제 이 게임에 오우 오우 레벨이 아우 레벨이 아우 레벨이 아우 레벨이 아우 레벨이 아우 레벨이 아우 그러면 소망이가 옮기게 레벨이 아우 레벨이 아우 찍고 위로 갑시다 여기 아까 거긴가? 여기 저 전원인지 뭔지도 아마 그런 거겠죠? 오케이 오 얘들 약해 레이지 군노래 일단 1370번 아아 아아 절망적인 시야다 존나 좋았는데 시야가 좁아 위아래로 합시다 시노비 거꾸로 아크메이지 자이언트 마이너 괜찮은데? 이걸로 또 파밍해야 되나? 잠깐만 아우 나 돈 돈 찍을 수 있다 돈 딱딱 딱딱 되죠? 딱 되죠? 이거 찍을까? 돈 어? 좋아 이번에 좋아 이번에 돈 와 그 다음에 3,400원이야 마이너랑 돈이니까 장난 아니겠지 좋아 이번 판은 파밍판이다 파밍판 2,000원 3,000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3,000원 4,000원 돈 내라 돈 돈 돈 돈 안 나오고 다른게 막 나오네 14원 14원 14원이에요 한 번 썼다 그러네 레벨업 하네 죽을때마다 이기고 오르네 그 말이 맞네 야 얘 탐치 비슷한데? 어어 근데 너무 크다 레벨 올리면 좋은게 없는거 같은데요? 뭐가 좋은건지 모르겠다 레벨올라 레벨 레벨 오케이 레벨 좋았다 728원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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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생각 안했다 오 잠깐만 야 자이언트로 저기는 물이다 물이야 아 너무 커 이쯤이면 되겠지 했는데 어 잠깐만 이번에 업세신이랑 업세신이랑 ADH인데?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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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뭐지? 킹클렉 요 아월 이건 뭐예요? 알켈...이게 그건가? 어때 신으로 한번 해볼까? 아 되게 어렵네 무기업 끌 510원 445원 체력 크리티컬 찬스 업 뭐 이런 것도 있어? 2개 2개 내 바꿔 낼 수 있는 거 있나? 오케이 그럼 좋은 걸로 다시 바꿨어 투구 오케이 완벽하다 오 가지나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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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HD 좋아 잔형이 아니고 이게 그림자 같은 거예요 버텔신만 힘든 거 얘는 은신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깔끔한데? 데미지는 조금 후지죠 아 이거 넉백 못쓰는다 아 이거 이거 하면 안되는데 넉백 안되는거죠 지금 아이 망했네 잘못 선택했다 이건 올해 못쓰겠다 어? 5탄인가 설마? 오케이 레벨이 오면 올수록 저널이 흘리는건가? 넉백이 안되요 오 블러브리즈 오 이 게임이 조금 마음에 안드는게 무조건 맞으면 있잖아요 행동불가해요 잠깐 동안 그래서 다음 추가적인 행동은 못해요 무적시간에 뭐 지나가고 그런게 있잖아요 그런게 불가능해요 그게 조금 안좋아요 그거 빼면 다 괜찮은거 같아요 좀 잡아야되는데 위로와볼까? 아뇨 저기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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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준거는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아 아 아 1움밖에 안해라 10원에 1원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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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메 잠깐만 오 내 믿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의심되면 안맞네? 무적이 되는건가? 아 무슨 개념으로 얘기를 해야되지? 무슨은 안맞네 안맞는건 아닌데? 아 저건 또 듀어프에 있네 저렇게 나오자 존나 의심스러운 방이다 뭐가있지? 어우 야야야야야야 저거 뭘까? 궁금하다 함정타드의 방이라고? 어 또 2주까지 왔어 또 여기서 불꽃 파밍이야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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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오 굿 이제 확실히 처음보다 나아진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 비해 확실히 나아진거 같애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좋은건데 확실히 처음에는 진짜 진짜 완전 똥처럼 없는데 비켜봐라 아 이 해골 짜증나는데 근데? 오우 오우 씨바 규발하기 무섭게 야 얘 욕 알아듣나봐 정확하게 맞추네 정확하다 정확해 아 와 나 진짜 많이 했다 아 ADHD 어세신 이거 방금 했고 아크메이지 스테레오블라인드 이것 잘 상관없고 어 여러분 12시 1분전이라네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승 344개 네 하아 골랐던건 네 또 고를 수 있 찌는 안해 또 고를 또 못 골라요 골랐던건 못 골라요 똑같이 예술색 캐릭터 해보고싶을데? 2000원 포션 업 이번판 아크메이지 129 만화랑 채통 사이즈 1씩 올릴까? 700원이라 700원 700원 오케이 어 또 뭐가 들어왔나? 블루프린트 맞다 얻은거 있지? 오 세번째꺼야 500원 500원밖에 안해 다 싸다 맞아 나 계속 까먹고 있었는데 갑온눈 이거 뭐지? 킬 애니미 투 리즌 오오 야 이거 짱이다 근데 2단 점프를 못하는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나중에 언락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2단 점프를 딴 데서 언락하면은 저걸 가져가면 되겠지? 비싼거 어쩔 수 없어 도대체 좋아 이번에 아크메이지 비쿨 비쿨 오 야야야 아 통크 봐 알지? 자파제부터 맨이 메인이 기냐 야 이거 3D 연습 새로웠는지 모르지 그거 좀 짜증난다 왜냐면 갑자기 몸들이 뒤돌아보는 거를 빠르게 박을 수가 없어 이거 튕기는 건 존나 좋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헐 나 마누랑 바뀌었네 이제 보니까 왠지 체력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아 이게 바뀌는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나 체력이 많다는 거잖아 없을까봐? 어우 잘못했어 두킬 베이그 승관이 어우 복잡해 어우 어우 좀 복잡 잘 지냈어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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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잉 아 그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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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빡세 오마이갓 이게 있을 수 있냐고요? 얘는 3개까지 가능해요 아크메이지는 저기에 상자 있죠? 여기가 뭐예요 돈 4대건 그냥 탱커가 아니지 보스방 한번 찾아봐야겠다 보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라면 보스방이 되어있는 거 이정도 피통이라면 아무리 내가 허접하더라도 가능하겠지 이게 뭐냐 근처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애 아 이거 이게 씨놈이나 없대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걔네들 점프로 대거든 이게 아 좀 아깝다 아 야 세대야 아우 성진아 성진아 성진 성타 데미지가 하아 마법 데미지는 쓴데 마법을 많이 못쓰는 아크메이지라 참 웃기고 있다 마법을 못쓰는 아크메이지라 어 아 여기여야 하는데 부스방이었으면은 여기 싸웠는데 아래는 역시 또 저런거고 아 12시 지났나요? 여러분 12시 지났답니다 주차 밑에 됐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은 방송을 좀 길게 할거에요 화요일이니까 제가 씨를 다니죠 이거 먹자 오케이 다 가자 죽이면 마나 차는게 아크메이지를 특성이에요 좀 마나.. 많이 자유롭게 차지 오? 블러드 스워드 빨간 칼이겠지? 이번에 모으는 돈으로 장비 좀 바꿔야겠다 아 그러면 여긴 아무것도 없었고 저 왼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야지 못가있는데 이거 할머니에요! 님들 이름 앞에 내 일 있으면 무조건 여자에요 할아버지 아니에요 아 이중인가? 검기! 검기! 어? 이거 확실히 쩐다 딴거 모르겠고 이 스킬 많아 많이 되긴 하는데 지정좋아 이런 넓은망 이거 거의 있을거 같은데 이제 못쓰? 아니네 아오! 빨개졌다 아 아니였어 그러면은 남은데가 어디보자 이 위쪽에 오른쪽 밖에 없나? 뭐야 밖에 루트프 달아다녀 봤어요? 성문 밖으로 방금 루트프 났 루트프 야 이거 깨알같다 아까 막 사람 날아다니더니 이번에는 루트프야 냄비도 쳤다니깐요 아크메이지라서 나만 본거 아니죠? 고딩 3티어 님 스티커 1개 고맙습니다 아이디바 루핑쿠르 님도 스티커 1개 고맙습니다 아니 까마귀 아니에요 확실히 맞네 루트프 맞아요 루트프 코가 빨개져 눈인지 폰트리 뭔지 빨개져 그게 줄줄 지나고 뒤에 사람 실루엣이 있죠 오케이 아 다왔다 좋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스 하아 스킬을 뭐로 써야될까 이거 쓰면 선수칼이 많았다 할텐데 일단 이걸로 진정하다가 오케이 자 눈알 히든지 뭔지 아무튼 이게 시비가 해야되네 야 이거 바바리아닌이 족발 비웠다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아 마지막 시작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나 피톤 많아 어어? 이 게임이 힘들겠다 형사 딜이 너무 안나와 아 이거 캐릭터만 이거 아니면 아크메이지만 아니면 쓰면 이거 잡았는데 아아아아 까시 캐릭터만 이거 아니면 잡았어 진짜 진심 캐릭터가 문제였어 캐릭터가 캐릭터가 문제였어 캐릭터 마이너 마이너는 안되지 근데 아크메이지라도 좀 다른 아크메이지만 잡았어 마른가 마르니까 야 니는 뭐야 일단 드로프 어 이거 괜찮은데 이 아크메이지 드로프에다가 시노비 시노비로 시노비 몸빵이 약해서 몸빵이 약해서 몸빵이 약해서 시노비 아아아아 낙하 상자 시노비 해야되겠다 아 저 상자 까야지 1800 오하노뿐 많은데?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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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 그렇지 2점프지 가능해 아아 맞다 무기 까먹었어 가격만 봅시다 일단 어택 데미지 올렸으니까 무기 올린거랑 비슷한 효과도 될거에요 나 무기에도 일단 모자르거든 500원 1000원 모아야되고 많이 많이 해야되 절백증이라고? OCD? 어디였더라? 너무 끄트머리네 아아 이거 또 까먹었어 아니 잊지않고 있어요 다 다 다 알고있습니다 다 익히고 다 익히고 다 익히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간 돈모이면 하겠죠 가봇에 뱀파론 근데 그거부터 막아야겠네 가봇에 뱀파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거 아니야 탭 탭 탭 이거하면은 육 육기거든요 육 육기면 진짜 많이 차는거에요 다시 차는것도 매우 깨알같은데 다 왔다 어 아닌데? 잘못 왔어 아래에다 보스하지 보스 말고 와라 탭 와라 밍 로 오우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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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침 안돼 출발! 길에 결백하는 건데? 배로! 헐NO가 없는데? 미디엣이 오는데? 다 왔다! 금방 오케이, 가볼까? 원, 투! 오! 헐! 아, 물건 부술때마다 일찍 찬다고? 벨벳등은 좋은거네? 아, 이게 안돼? 말이 안나온다. 애기론 보스한테 죽어야지. 보스가 싸우던가. 오케, 가자. 별로 하기 좋은 캐릭터는 아닌데, 해보죠. 데미지가 좋으니까, 얘는. 오케이, 가자. 패턴을 좀 알아서. 오오오오, 잡는다 잡는다.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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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오케이. run warrant. 와아, 노이트!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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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봐. 오! 헐, 1600원. 열어라! MP3 증가 좋다 나 깬거야? 오 하나 깼어 힘들었다 뭐지 이거 문? 이 문은 뭔가? 이게 패턴만 알면 쉽게 하는군 개미쩔하다 지금까지 아 저거 돈을 아 아까 하나하나 아쉬운게 70% 할인이라서 70% 할인만 아니었을까 더 많이 벌었는데 아 마이너로 잡으면 대박이지 이거 왜 그랬을까 오 뭐야 이거 아 요체로 마력 채우는거지 Now playing 더 그림 아웃도어 스킨 오브 마이 스킨 부근 밟는 부근 밟는 건가? 스킨 오브 마이 스킨 님? 어 뭐야 이거 유소탄 일단 어어 좋은uent함 뭐지? 신나는데 이거? 일단 죽어도 되지 죽지말라고 셔츠네 어어어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모야 아아 죽었다 괜찮아 오 저 크기 봐라 압도둑이다 괜찮아 마이너 좋아 한꺼풀 넘어갔으니까 어 쎄시 MPHB 팔라딘? 칼? 맞아 칼 살게 오케이 마이너 한 번 갑시다 팔라딘 해봤어요 2000원이면 많이 사겠지? 무게 오케이 칼 사러 왔어요 못 끼네 헤엑 무게가 너무 많이보다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들어 칼 무게 수치 올려야 겠는데 빡세게 올려야 겠는데 이거 체력 회복이 있다 일단 얘부터 얼마 했더라? 흡혈룬 2개 흡혈룬이 더 낫겠지? 이거 이거 무기 이거 끼고 칼 이기고 갓바를 이거 끼고 그럼 됐지? 검 꼈어요 끝난다 이거 잠깐 꼈던 거예요 무게 해보려고 오케이 간다 자 돈 한 번 벌어볼까? 나는 보스를 잡았다고 보스 있으면 보스 또 잡을 수 있나 혹시? 보스 또 잡을 수 있으면 보스 또 잡아야 돼 이번에 얘로 잡으면 돈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안 밀린다 이것도 좋은 거 같아 이색성 이색성 instructor cleared 아 그래여?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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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는데 한 발당 가봐야지 독서 한 번 가보고 52 레벨 너무 높아 여하튼 여긴 아닌 것 같죠 아무리 와도 어어? 22? 야 이거 뭐냐? 헐 얘네 뭐야 너무 쎄다 아 돈도 못 벌었어 야 너무 쓴데? 독서이신 마이너 다크메이지 한 번 더 가자 아이 돈 없어 아이 못 봤다 이거 독백인 거 못 봤다 아이 개장 생맹인 거 못 봤어 몰랐네 한 판 이렇게 해야지 지금 오 노노노노노노 아 나 사크라미 있는데 야 채를 죽으시다니까 왜 이렇게 하니까 또 눈치 오 야야야야야야 왜 이러냐 이런 거 맞어? 이런 거 맞어? 하핳 상자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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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한 Tsch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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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매우 빡채다 하핳 숯 하핳 흑백 되니까 잘 못하겠어 이런 게임을 핑계긴 한데 진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안 죽었어? 야 빡시다 이게 세진 것 같아 왜냐면 롤의 선택은 죽음을 의미하니깐 이런가 오 오케이 여섯 번째 마나 모자르다 야 너무 빠른데?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야 욕이 나온다 오 바바리안 킹 게이 자이언트 게이 자이언트 뒤졌어 게이랑 자이언트라고 두 개 아 네 반갑습니다 이들 질문에 가장 좋은 자세 개구멍님과 함께 질문의 내용을 맞춰 볼까요 네 무게에 무게 있어야 돼요 이거지 이거지 이 데미지지 이 데미지 이 데미지 이 데미지 오오오 좋아 sovereignty 이번엔 잘 해본다 우와 Gettinger 한 번 해볼까 무게 올리고 가만히 놓았다구요? 아직 못 껴요 네 스킬로는 못쓰죠 무조건 도끼 어떻게 하지 이걸 도케 할 수 있습니까 첫번째 세번째 아 좀 애매한데? 이거 몰라요 어 잠깐만 하나 둘 셋 아 힘든거 같은데? 망했다 아까보다 더 못했어 일단 한개 더 했네 아까보다 에이 젠장알 더럽고 치사이더 나이처먹어라 이 새끼야 내 갔다가 어이구 어이구 자 바바리안 킹에 이제 스킬을 한번 보여줘야되는데? 딱히 보여주려고 하는 데가 없네 자 얘는 탄 넘어가도 되겠다 여기서 버팅있게 아니고 탄 넘어가면 좋을거 같네 이런 애는 여기서 붙여있을 때가 아니지 이런 애는 여기서 붙여있을 때가 아니지 이런 애는 여기서 붙여있을 때가 아니지 아 피통이 또 많아가지고 어이구 젤리 가기 좋아요 어이구 이거? 어이구 이거? 어이구 샤론스 오블 오블? 아이템 파운드 뭐에요? 뭐죠? 처음에 입장할때 돈 안된다고? 어 잠깐만 30분? 토 쏘으라 소 쏘아라 박쎄 케리omi 반복 힘든데? 1991 좋아 온김에 해보자 팍스테이 다 Calendar 서포부터 가라고? 아이..오케이 일단 잤던 애들은 잡아야지 아 여의보다 약한 애가 있었지 오우야 까치 데미지바라 죽겠어 죽을 것 같아요 죽어야 되는데 실버건으로 탈 수 있는 게 있을란가? 소비 어디지? 근데 이게 맵이 계속 떠있어가지고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어우 이거 나 100% 죽는다 아니야 아니 저건 좀 어쩔 수 없어 마이너 애니미 넉백 불가 존나 쓰레기야 유헤브 트러블 리메이닝 웨얼 유아 팔라딘 갈까 한번? 이게 낫겠지 스팀에서 몇 달러? 몇 달러냐고요? 얼마였더라? 10월.. 14달러인가? 15달러래요 근데 게임 구매는 어디서? 스팀트리 네 어차피